어느 곳이든 잡초가 없는 곳을 찾기는 힘들죠. 물을 따로 주지 않아도 거친 땅을 비집고 나오는 잡초. 그냥 예산일로 볼 일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문제 해결 방안이 시의회에서 제안돼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회 부의장이신 황주룡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동천시의회 부의장 황주룡 의원입니다. 사실 잡초 잘하는 일이 무슨 큰일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텐데 이 잡초 문제 허투루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도가 무성하게 자란 잡초로 엉망입니다. 보도뿐만이 아니라 하천변, 자전거도로, 차도변까지 잡초가 무성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해서 도시 미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모기와 같은 유해곤충 서식지가 되고 시민 보행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실정입니다. 네, 무성하게 자란 잡초가 보행자들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좀 서둘러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십니까? 늘 해오던 것처럼 그때그때 땜질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전문 용역업체에 맡겼던 사업을 시민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고 순창군 등 타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봅니다. 블록 간 틈새에서 자라는 잡초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신기술을 검토하고 내 집, 내 상가 앞 잡초는 내가 라는 시민의식 고치를 독려하고 여러 단체를 통해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효율적인 가로 환경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은 시민에게 자부심을 더해준다는 점에서 시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황주룡 부의장이었습니다.